기출의 출제순위에 따라서 이론을 배열한다거나 그 순위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들으면 달콤한 얘기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워보면 의문론을 배워야 표준발음법이 이해가 되고 표준발음법을 배웠어야 로마자 표기법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느꼈지만 형태론을 배우지 않으면 한결 맞춤법의 조항에 그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파생어나 합성어나 이런 개념을 모르고 한글 맞춤법부터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거에 현혹이 되죠. 출제순위순으로 배운다. 근데 그 순으로 배울 수가 없어. 학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 순으로 배운다는 건 암기를 그런 순으로 한다는 거지 배운다를 그 순으로 하면 안 돼. 즉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한번 배우고 전공법으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암기를 할 때 그때 무엇부터 암기를 진입할까 해서 선생님 제가 표준발음법 세세하게 못 외웠는데 그러면 표준발음법을 다 외워야 한글 맞춤법 암기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조항은 이해가 됐어. 예시 암기가 안 됐어. 그 상태에서 예시나 한글 맞춤법부터 외워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법 알고리즘 하는 동안엔 암기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 8월엔 내가 암기까지 기대도 하지 않아 사실. 암기까지 기대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유튜브 조항 쪽 할 때는 조항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항 자체가 시험에 나오냐고 또 질문을 해. 공부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거지. 그러면 조항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럼 기출을 들이밀어야 그때서야 믿어. 자 봐봐요. 여기 보기에 조항 있죠. 밑에 있는 예시랑 연결하라 하죠. 어 이렇게. 안 그러면 안 믿어.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것에 필터링을 난 최소만 공부할 거야. 그러니 증거를 내놔. 나한테 더 공부하라고 할 거면 내밀어봐 내밀어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다섯 과목을 못 붙어.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섯 선생님들이 내게 쓸데없는 걸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것까지 가르쳐온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인 줄 알아요? 작년 수험생들이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것도 막 처먹였으면 화가 났겠지. 그럼 다 날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러지 않으니까 뭐 매출 순위가 됐든 뭐가 됐든 유지가 되고 인지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매년 초시생들이 나를 선택해주고 있는 게 아니야. 제시생들이 작년에 이 선생님 커리를 따라 보고 시험을 치러봤더니 그치? 올해도 이 선생님이다 하고 유지가 돼서 누적돼야 증가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 학과목 이런 선생님들과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리 없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한다고? 아니 아닐 거야. 그런 다음에 공부를 주변에서 되게 조그마한 거 붙은 사람을 찾으려고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압축서만으로 붙은 사람,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찾아 헤매. 그런 다음에 그걸 흉내내려 해.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건 걔네들의 기초학보를 보세요. 원래 머리가 타고났겠지.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면 못 붙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압축서만으로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봤다 범위 안에서 헷갈림없음. 웬만하면. 그리고 압축서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고 역으로 이론의 빈틈을 채우거나 성립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 그러니 사실은 문제를 보고 거꾸로 이론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